쇼핑 앱 사용자 순위 TOP A 어떤 쇼핑 앱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주세요. 채널 고장! 8위 지그재그 379만명 7위 히몬 383만명 6위 위멘프 388만명 5위 오늘의 집 469만명 4위 에이블리 600만명 4위 지마켓 643만명 2위 11번가 840만명 1위 쿠팡 2655만명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2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쇼핑 앱 사용자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의 소송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